라이온 투자자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송입니다. 오마이 주식 시작할게요. 정샘입니다.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아프리카TV 검색창에 프로그램 이름 오마이 주식을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지금 바로 여러가지 시장 관련 또 종목 관련 질문들 올려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오마이 주식에 함께해 주실 분은 다정한 투자 교감 선생님 한옥석 와은의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양대 시장이 좀 엇갈린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오늘은 코스피가 조정을 받고 코스닥이 지면 반등세를 갖다 보이면서 역시 코스닥은 이전에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오전에 일단은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외국어 기관이 팔았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후에 와서는 외국어 기관이 사고 개인들이 팔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수가 반등세를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일단 여전히 코스닥 시장에서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레소 시장은 아직까지는 한미앱테이라는 개정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가 하면 코스닥 시장은 그런 점에서 약간 좀 자유롭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이라든지 이쪽이 코스닥을 매기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비교 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상태에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보면 역시 기관들이 주로 매수하는 그런 대상들이 올라가는데 그 IT주라든지 이런 점이 올라가고 특히 오늘 또 방산주들이 중국에서 이야기가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25일 날 핵실험한다는 이런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방산주의 상승을 도왔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주들이 좀 올라가고 이런 흐름을 보이던 것이 오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어떠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시장의 중심으로 파고들어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의 중심. 그 시장의 중심은 역시 우리 개인 투자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시장의 여건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대외적 여건도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시장을 이끄는 핵심적인 주체가 바로 집중하는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 그러한 주체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주된 대상이 바로 기관입니다. 그 기관절이 뭘 매수하는가를 잘 보시면 그 상위권에 IT 부품주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목들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가는 게 좋겠고요. 수나매를 막 그치고 이렇게 따라다니다 보면 손실을 보기 쉽상입니다. 그러나 기관들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대상 이런 쪽에 일단 포커스를 맞춘다면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흐름을 바탕으로 투자 조언까지 함께 들어보았고요. 아프리카TV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출석 체크하고 이야기를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핑구아님 안녕하세요. 지지성고래님, 에이션드윈님, 사인페이스달러님, 광원은 내꼬야님. 광원은 내꼬야님은 오늘 상담방을 열자마자 또 별풍선도 하나를 사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비오유니오님, 배우미님, 메소스7님, 복숭아서리범님, 기독양시미단님, 아이유의 빛과 소금님, 사펌피펌님, 수톡사냥님, 우왕팡님, 사이다 목자님, 수승대님, 주66님, 폭등님, SK3155님, 나도나도간다님까지. 네.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중국증시도 마감이 되었습니다. 창의종합지수 마감 상황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증시도 오늘쯤 약세를 보였는데요. 0.8% 하락포 기록하며 3,170.69포인트의 거래 마감지였고요. 선전증시 함께 확인해볼까요? 네. 동반 약세로 0.6% 하락, 1,348.41회 클로징벨 올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오마이 주식에서는 어떠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공감 토크 주제는요. 에너지 업종 1분기 기상도는입니다. 이제 이번 주,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은행주들의 실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이고 에너지 업종 오늘 또 SO1의 경우는 실적이 나왔는데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죠. 보통 보면 삼성주자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실적을 발표할 때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외국인들이 팔아서 주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SO1도 오늘 같은 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에너지 업종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면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고요. 그런 상태에서 SO1 같은 경우는 환율 영향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수익성이 좀 줄어들었으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상대로 실적이 좀 둔화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가 이제 중요하겠죠. 앞으로는 일단 역시 좀 회복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이 역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또 주가가 사전에 또 밀려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반영했던 것을 갖다가 지금 이제 다시 현실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정상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을 보면 에너지 업종 중에서 정유주는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 실적이 1분기에. 반대로 이제 실적이 좋다고 평가되는 것은 화학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화학업종. 그리고 석유화학업종은 쉽게 말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거의 우리 가정생활을 보면 95%가 우리가 석유화학 제품을 만지고 다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양치를 하더라도 석유화학 제품이고 뭘 세수되어야 일단 세수를 하더라도 석유화학 제품 이런 것들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일단 경기와 민감한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우려볼 수 있겠죠. 최근에 이제 국제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흐름을 반영해서 이 석유화학종은 그만큼 또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실적 발표를 갖다 하지 않은 상태에 있지만은 하겠죠. 그런데 1분기는 이미 지나간 상태입니다. 그것을 때 우리가 추정치를 이렇게 한번 보니까 역시 아무래도 일단 석유화학 업종이 실적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LG화학 같은 것도 물론 석유화학이 아니라 여기는 전기차 배터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래도 석유화학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좋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석유화학 업종은 이제 여러 가지로 PP라든지 PE라든지 이런 주요 제품들이 성과도 좋고 하기 때문에 검정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특히 지금 말씀해 주셨던 LG화학의 경우는 아까 방금 전에 또 실적이 나왔었는데 여기 지금 아프리카TV에도 아까 한 분께서 LG화학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실적이 괜찮게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느냐. 그리고 지금 속보로도 나가고 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7,969억 원에 기록을 했고 전년 대비해서 74%나 증가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 여기 있네요. LG 수승대님께서 LG화학 실적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방송국에 오른 도중에 발표가 된 건데 저도 이제 못 봤네요. 조금 전에 나왔어요. 좋을 것이라는 예상은 저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4% 영업이익이 증가율이 나왔다면 꽤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LG화학 주가는 빠졌어요. 우리 SOS과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떠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LG화학 같은 경우는 중국과 관련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에 일단 사드 문제를 해서 여러 가지 제재 요인도 생겨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고 있고 중국이 특히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까다로운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에는 이런 전기차 배터리가 좀 들어가기가 어렵게 돼 있다. 그런데 지금 다음에 하반기에 들어가면 아마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아마 세계 1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점유율이 이렇게 보는데 하반기에 가야 좀 제대로 된 어떤 성과를 내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이제 화학주들은 1분기에 보면 전기전자하고 화학 업종이 수출이 가장 좋았어요. 그런 것을 이제 결국은 반영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2분기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이번 코스피가 조정을 법이고 나면 화학주도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실적이 좋은 것은 결국은 실적으로 수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의 진통이 있더라도 이 고통을 넘었으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요. 지금 에너지 업종 중에서도 또 실적 호전이 예상이 될 것으로 지금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를 LG화학을 꼽아주셨고 또 다른 3가지 종목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 한화케미칼도 좋다고 봐야겠습니다. 이 석유화 부분이 역시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히 가성소다 부분에서 일단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특히 석유화 제품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판매하는 제품 대비 원재로 수익가 이거 가격차가 많이 벌어져요. 이걸 스프레드라고 하거든요. 이게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 벌어질수록 일단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비용에 비해서 수익이 좋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석유화 제품들이 되고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주들이. 그래서 이 한화케미칼도 그만큼 좋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롯데케미칼 이 롯데케미칼은 중국에서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더군다나 총수도 여러 가지로 법정 문제로 되어 있고 그런 상태인데요. 어쨌든 이 올레핀 마진이 약화되면서 조금 부담 요인이 생겼지만 주요 제품이라고 해서 부타디엔이라든지 그다음에 MEG 같은 이런 마진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앞으로 상당히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 주 중에서 보면 SK이노베이션 이거는 우리가 SOL은 실적이 안 좋았지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LG화학이라든지 한화케미칼이라든지 그다음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같은 이런 것들 대부분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실적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 올라간다. 이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시기가 있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타이밍도 중요하고. 어느 정도 일단 투자자들이 미인대에서 미인을 갖다 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꼽혔을 때 거기서 사자는 행동이 나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수급이 따르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죠.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과 수급이 모두 받쳐주는 종목으로 투자 관심을 좀 쏠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실적 호전 예상지로 네 가지를 정리를 좀 해볼게요. LG화학,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SK이노베이션 이렇게 네 가지 종목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여기에 지금 화면으로 나가네요. 실적 호전 예상되는 에너지 업종 관련 주 네 가지 살펴보았고요. 그렇다면 앞서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에너지 업종 중에서 실적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지금 SOE를 아까도 언급을 해주셨죠. 더 덧붙여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SOE는 지금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 드린 적이 있지만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의 영향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핵심 사업이 좀 부진하다는 것도 일단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고평가, 재고평가에서 손실이 좀 발생하는 거 이것도 좀 문제라고 일단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료를 수입해가지고 정제를 가지고 재고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재고된 부분에서 지금 가격 차이에 따라서 일단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이 제품과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실적이 좀 둔화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한시적인 것이고 아마 하반기 가면 또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에너지 업종 내에 실적, 기상도를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고요. 아프리카TV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를 올려주고 계십니다. 메소스 7님께서는 라이온 투자자들은 지금 꼭 에너지 주류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 생각해 보게 되네요라고 또 덧붙여 주시기도 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시기는 좀 이르다고 봐야 되겠죠. 아직은 좀 이르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종목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메소스 7님께서 가운미디어 단기 종목으로 좀 어떨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가운미디어. 네 최근에 가운미디어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았었거든요. 네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은 좀 팔고 있지만 기관들이 좀 메소를 꾸준하게 하고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소강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트렌드상으로 본다면 상승 트렌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성도 비교적 그래도 괜찮고 그렇게 본다면 주가는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올라간다 하더라도 상승을 연속적으로 해나가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올라간다면 13,000원 근처 그런 데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AJ 렌트카를 갖다가 또 보이더라고요. AJ 렌트카드 이 종목은 지금 대형 업체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광고에도 보면 신차장 이런 거 나오고 그러잖아요. 너무 대기업과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사실은 실적이 좋지 않아요. 중소업체가 경쟁하기에는 좀 무리죠. 그렇지만 이 종목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힘드니까 전체 그루브였던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이것을 갖다가 다른 기업에 팔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팔려고 한다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제 만약에 매각이 된다면 대기업으로 매각이 될 것인데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실적이 좋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실적을 커버할 정도로 충분히 좋은 그러한 요건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하겠죠. 만약에 대기업으로 넘어간다면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AJ렌터카를 보유 중이신데 지난 2월부터 보유 중이시고 수익권에 있기는 한데 매도 시점이 궁금해서 질문 드렸다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한 7천 원 정도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AJ렌터카 확인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SKC코롬PI 같은 종목은 어떠나요? 라고 사이다 목자님께서 올려주셨어요. SKC코롬PI는 제가 한번 관심주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라갔던 상태인데 그리고 지금은 좀 시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스마트폰의 안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스마트폰이 폭발했잖아요. 이런 폭발을 방지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수요는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상승 트렌드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런데 언제 끝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제가 이걸 관심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가치상으로 펀드멘탈적으로 보면 목표치를 한번 계산해보니까 대체로 얼마가 나오냐면 2만원 고천으로 1만 9천원 500원에서 2만 1천 5백원 그 사이가 나옵니다. 그 사이까지는 한번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서는 한번 끊어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놀러간다면 이거는 이제 좀 그리디한 탐욕이 붙어가지고 밀어올리는 것이고 탐욕은 뉴턴이 차로 잴 수도 없고 측정할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가속도가 붙으면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분석이 맞지 않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S1에 대한 종목 상담 내용도 올라와 있습니다. 4월, 5월 안으로 10만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가능 여부가 궁금하시다고 나도나도 간다님께서 올려주셨어요. S1. S1. S1은 지금 바닥을 찢고 전환을 하고 있는데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얼마에 사셨는지는 안 나와 있죠. 아, 네. 그 매수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10만원을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것이 궁금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닥을 완전히 굳혀가지고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끼고 일단 매수를 갖다가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10만 5천원에서 11만원 사이 그것까지도 가지 않을까. 물론 뭐 좀 올랐다가 또 쉬웠다가 또 갔다 이런 식으로 가겠지만 바닥에서 기관절이 꾸준하게 모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좋은 조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S1도 함께 들어보았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또 아프리카TV의 고래사냥4님, 굿바이브님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아, 로체 시스템에 대해서도 요즘에 많은 라이온 투자자분들이 질문도 올려주시는데 유증과 무증 둘 다 받아서 보유 중인데 어때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번 증자로 기업 시총이 천억이 넘었는데 지주사 전환 움직임은 없을까요? 라고 두 가지 질문 주셨네요. 일단은 지주사 전환은 아직까지는 뭐 좀 이르다고 일단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유무상증자를 갖다가 일단 하고 걸리락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이면 보통 유상증자, 무상자 걸리를 하게 되면 주식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수가 늘어나면 이 종목이 만들어낸 이익을 갖다가 주식수로 나누게 되면 EPS가 됩니다. 한 주당 이익이 되죠. 그렇죠? 이익이 높아져야만이 되는데 유상증자든 무상증자를 해서 주식 수가 많아지면 EPS가 줄어들어요.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단 EPS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낮아지게 되면 퍼는 EPS분의 주가니까 결국은 역시 퍼가 높아지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부담스럽습니다. 다만 유무상증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빠지는 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비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좀 더 올라갈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큰 기대를 갖다가 그런 것은 좀 무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좀 더 올라간다면 만 300원 전후 그런 선이 경계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로트 시스템즈 들어보았고요. SK3155님께서 슈피겐 코리아도 봐주세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비중은 31%. 오늘 신규 진입을 하셨다고 5만 1,800원 매수가 적어주셨습니다. 5만 1,800원. 지금 현재 종가가 바로 매수가네요. 그런데 지금은 매수해도 큰 부담은 없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것이 지금 애플에 일단 공급하는 그런 부품 회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최근에 또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점차 좀 올라갈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종목은 그렇게 삼성이 애플에 대해서 강력한 도전장을 던졌지 않습니까? 갤럭시 S8을 가지고 던졌기 때문에 애플이 상대적으로도 그렇다면 또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같은 동일 고객들을 놓고서 서로 뺏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삼성이 가게 들어온다면 약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부품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직전에 고점 선을 넘었을 5만 5천원 이런 선 부분은 아무래도 차익 실현을 나타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전망 들어보고 있는 가운데 사이다 목장님께서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나도나도 간다님도 감사합니다. 올려주셨고요. 쿠파이브님 네 반가 반가 사이다 목장님께서 뒤에 라이언 그림을 보고 한마디 올려주셨는데 라이언 그림이 고점에 사서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고 울고 있는 라이언 같지 않음이라고 그렇게 보입니까? 덧붙여 주시기 때문에 라이언처럼 좀 기회를 위기를 또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전략으로 투자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좀 포효하는 그림 사자우라는 말 있잖아요. 사자가 울고 짖는 이걸 해놓으면 더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목 간단하게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저희가 슈트슈픽 앤 코리아까지 확인해봤나요? 네. 두부로 게임이죠. 아모레퍼시픽의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시다고 고래사냥포님께서 여쭤보셨거든요.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네. 일단 아모레퍼시픽 화장품과 관련한 종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일단 이런 화장품 관련들이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지난번에 사드 배치권도 다음 정부에 가서 일단 배치를 하겠다. 실적으로는 장비를 또 가져왔고 5월 달에 충분히 배치를 완료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차기적으로 미뤘습니다. 이것이 아마 중국과의 어떤 모종의 물민협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 속에서 최근에 이제 이런 중국 관련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모르죠.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빠졌다는 게. 악재가 자꾸 장용하다 보니까 가치 이하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바닥을 굳히는 상태다. 그래서 지금은 기관도 들어가기 때문에 홀딩을 지속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까지 함께 확인해보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거래소보다는 코싹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코싹으로 축소하고 그 코싹 시장에서도 일단 누가 주도하느냐 하는 자리를 잘 봐야 됩니다. 바로 기관입니다. 그 기관들이 뭘 사느냐. 그 매수 상위권을 갖다 보면 IT 부품주들입니다. 그 IT 부품주 중에서 우리가 조목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 전반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조목들을 사놨다 하더라도 안정이 안 됩니다. 요즘에는 막 덜쑥날쑥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빅텍이라든지 또는 방산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 섞어서 놓으면 다른 종목들이 어떤 시장 외부적 요일에 빠지더라도 이 종목이 올라가면서 일단 방을 해주기 때문에 포트폴리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블루칩도 올라갈 수 있는데 이 블루칩은 아마 다음 주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이다 목자님께서 코스닥 기관 IT 부품주라고 또 내일장 전략을 정리를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은 한옥석 와원의 파트너였습니다. 오늘 말씀 매우 고맙습니다. 네. 내일장 준비하기에 앞서서 증시 캘린더도 함께 확인해 볼게요. 먼저 미국 쪽에서의 지표 주강 원유 제고 오늘 밤 11시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연준의 베이지북이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내일 실적 발표하는 국내 기업들 중에는 은행주중, 신한지주와 그리고 KB금융이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AR인베스트먼트의 하창봉 대표와 함께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여러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